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권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 멕시코 멕시코시티 미국 뉴욕 인도 문바이 브라질 상파울루 대만 타이베이 이 개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대도시권을 측정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개념을 기반으로 일반적으로 고용하는 밀도가 높은 중심지역과 중심지역으로 통근하는 주변지역으로 한해서 대도시권을 정의한다. 요즘에는 각 나라의 도시마다 대도시권을 정의하는 개념이 다름으로 세계적으로 일관된 정의는 허용되지 않는다. 리차드 포스톨 리차드 그린 제임스 피크는 각 나라의 대도시권을 일관되게 정의하려는 시도를 했다. 이들의 내린 정의위 기본 원칙은 도시지역이 면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그 다음 두 가지 정의를 추가했다. 노동 가능한 인구의 35% 미만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. 적어도 인구 20% 이상은 중심지역으로 통근해야 한다. 이들은 의와 같은 일관된 대도시권 정의로 2003년에 20곳의 대도시권 목록을 만들었다. 인구 통계는 다양한 방법, 자료 수집, 정의,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 인구 숫자는 대략적인 것이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